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시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감남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남산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감남산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이 감남산 언약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남산에서 따로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감남산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고 또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그 이후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이 세계보고마 속에 쓰임을 받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감남산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과 성경 속 모든 렘넌트들이 나의 감남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께서 호랩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시간이 감남산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엘리아는 갈매살 전투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쌓은 이후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호랩산에서 엘리아를 부르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는 강한 바람 가운데 있지 않고 또 지진 가운데 있지 않고 불 가운데도 있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엘리아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오직 나만 남았다 또 그들이 내 생명을 죽이고자 한다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겼고 또 너를 이어서 선지자를 할 엘리사를 남겼고 가서 찾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아에게는 감남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세계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이세계 기름을 부어줬던 그 시간이 다이세계는 감남산의 시간이었고 또한 엘리미아에게는 엘리미아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시일의 뜰 안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를 행하시는 여우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우와 그의 이름을 여우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엘리미아에게는 감남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감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감남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다면 이 시간, 이 장소가 나의 감남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붙잡고 또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는 감남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남산의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기록한 우리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라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메시지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또 마가라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메시지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인 이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이라는 제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랍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법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믿음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만큼 어떤 환경과 또 상황과 또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준 속에서 가장 먼저 참 행복의 기준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의 기준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존된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참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참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 속에서 그리고 신앙의 기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 불행의 기준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또 내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참 불행의 기준은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니까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사단의 노예로 묶여 살고 또 포로로 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불행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참 축복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이 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면 그것이 참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원색적인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된 축복을 받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다면 어떤 시대와 또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참 제자의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시대와 환경을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이 달라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 마다 붙잡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참 선제의 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오늘도 내가 말씀의 증인으로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나타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움직여야 될 기준은 눈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데 그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국에서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지만 가난한 땅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요사와 갈레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명인 모세와 요사와 갈렙을 통해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죽어서 멈춰야 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준으로 멈추게 되었는데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마보금화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보금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보금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감남산의 시간을 주시고 이 감남산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감남산의 언약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 감남산의 언약을 찾고 누려야 하는 거냐면 가장 먼저는 원단 말씀 속에서 찾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미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기도의 입을 열어서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감남산의 시간을 가지면서 감남산의 응답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만의 감남산의 언약을 찾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 후회 없는 선택 속에 제가 붙잡은 감남산의 언약이 있다면 가론 유다와 빌라도 같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데 요셉과 같은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감남산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응답들을 벌써 화요일이지만 많은 응답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세계보검의 언약을 붙잡고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감남산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매년 또 매월 또 매주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것은 뭐냐면 나의 삶과 나의 가정현장 속에서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랩런트들이 이렇게 있었냐면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는 랩런트들이 있었는데 그 랩런트들을 제가 좀 모아가지고 메시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담배에 대한 메시지를 해준 적도 없고 또 아무런 감각 없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랩런트들의 삶을 치유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해서 메시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메시지가 담배를 피게 된 배경 보통은 다 상처 속에서 피게 된다 그 상처를 갖다 준 사람이 준 것이 누구냐 사단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 상처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담배 속에 잡혀있는 나 또 내가 언제 담배를 피느냐 그때가 내가 담배 속에 잡혀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담배를 피는 순간에 나 중심으로 우상순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그 담배라는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와 인마누엘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삶 속에서 담배를 끊게 되는 랩런트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증인이고 말씀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대라는 것은 나의 가문과 나의 교회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라는 것은 나의 지역과 또 우리나라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끝이란 것은 세계 현장 속에서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감남산의 시간 속에서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나의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삶과 가정과 또 가문과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전세계 현장 속에서 말씀의 증인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여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새벽 예배 시간이 나의 감남산의 시간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보금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오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